사원하고 잠깐 앉아 쉬고 있는데 롤빈이랑 부엌에서 뭘 이렇게 깔깔 킬 걸 대고 옷 놓고 있는 거야 나 아프게 하면 안 돼 엄마는 이런 거 나 진짜 무서워 한단 말이야 아프긴 뭐가 아프냐 매일 엄마는 하루에 좀 있다 한 번이야 한 번이야 딱 한 번 딱 너희야 넌 벌써 피부 색깔이 다르다 야 그치? 나 피부 색깔이 다르다 야 80이 좋은 거야? 80이 좋아 엄마 당이 좋은 거야? 80이 좋지 어? 아주 좋은 거야? 내가? 나? 아주 좋은 거야? 나 당 진짜 많이 먹는데 어떻게 이게 좋지? 야채 집에서 한 번 찰지 떴는데? 엄마는 당이 뭔데? 나도 당 되게 좋아 엄마 이거 술 마시고 당이 오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알지? 미친 가시나야 너 네가 오 이제 욕까지 해 오 가시나 아빠 어떻게 할래? 아빠 또 먹어 아빠를 하루에 몇 번에 먹는 거야 아빠는 아빠는 너무 많이 먹는 거 같아 이거 당에 안 져고 팝콘 먹고 당에 안 져고 이거 테스트 먹고 야 아빠가 우리 집에서 이런 거 먹는 거 알면 수정이 나 죽인단 말이야 수정이가 죽여 진짜 왜 아빠를 여기 어디 가서 이런 걸 먹이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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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만 먹어 토마토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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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에 가니까 좋아? 우리 집 이따가? 그래 왜 도망가 야 한기에 주는데 어떻게 안 먹었었냐 왜 한기 촬영이야? 왜 왜 아니 이게 뭐에 나쁜 거 그랬는데 주저요 한기 왜 나쁜 거 줬어? 너무 나쁜 거 아니야 토마토도 있고 스플리니스도 있고 아 그리고 이제 깨끗이 입고 다녀 이게 옷이 뭐야 옷 없어? 내가 이거 빨래 안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옷이 없는지 이렇게 입었는데도 야 야 쿠키스 어? 쿠키스 네요 우리가 불편한 쿠키스 이렇게 저희 두개 두개 케이가 너무 좋아 빼빼랑 더 쿠키스 나중에 구입할 수 있어 내일 구입할 수 있어 또 내일 구입할 수 있어 내일 구입할 수 있어 아마 오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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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언제 줄 거야 밖에 나와야 하지 엄마 집에 가면서 뭘 또 멋을 그려 부다니까 이렇게 좀 내려서 엄마 맥주 한잔 드려? 미쳤어요 가네 맥주 한잔 드려? 엄마 가기 잔잔 샀어 아 추워 나중에 줘 봐 엄마 그렇게 참여러면 안 돼 이거 이거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아 아니 내 말은 발이 안 해? 아니 여자는 발이 따뜻해야 되는데 아 절로 가 엄마 왜 그래 엄마 남자보게 달라고 왜 내 남자한테 난리야 절로 가 절로 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면봉마마마들이 해줬어요 최고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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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자 이렇게 네 알게 네 알게 이 부분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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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so what did you drink today? are you okay? you need more space here? no i'm good thanks man. yo what's up man? yo good job bro. bro why he's so strong man? you show you your girl? so what's up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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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so strong man. 아아! 아아아아! 왜 이렇게 먹어야지? 왜냐면 어떻게 먹어야지? 괜찮은 거에요? 이거 비키지널 하고 있는 거 같아. 이거 다 먹어야지. 나 먹어야지. 너 같이 먹어야지. 난 다 먹어야지.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썹 없는 눈을 보시고 있습니다. 없지 눈썹? 옛날에 이렇게 조그마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짧아진 거야? 저는요. 솔직히 비건을 하면서 진짜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뭐 브랜드임 있잖아. 이름표 있는 그런 옷이나 신발, 가방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런 걸 다 이제는 상관 안 하거든요. 세일하는 것도 사고 이제는 별로 사지도 않아. 근데 아직까지 4개는 못 내려놓겠어. 하나, 눈썹. 이 눈썹 그리는 거는 지금은 오늘은 모자 쓰고 와가지고 별로 상관을 안 하는데 이 눈썹은 내가 한 16살부터 그린 것 같아. 그래서 이 눈썹 그리는 거는 놓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손톱. 왜냐면 손톱도 제가 굉장히 이걸 했거든요. 지금 요즘엔 막 손이 붓고 이러느라고 이사 오느라고. 기분 전화를 하고 싶거나 너무 우울하거나 막 자기 자신이 막 이럴 때 있잖아. 그때는 손톱을 하면 진짜 이게 힐링이 되더라고. 그래서 손톱도 못 놓고. 세 번째, 머리. 지금 내가 머리를 일부러 길러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거든. 조금 길고 딱 이렇게 변신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머리 염색하고 이렇게. 봐봐 이거 염색 있잖아. 이렇게 하얀 머리 염색. 나는 염색도 한 14살부터 시작했나봐. 머리를. 맨날 염색하고 뭐 색깔받고 파마하고 막 스트레이트는 하고 뭐하고 뭐하고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이 머리 하는 것도 놓지를 못하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눈썹. 여러분. 이 눈썹. 이 없는 눈썹. 길게 만드는 거. 그것도 못 놓겠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는 하고 다녀야 돼. 그리고 솔직히 뭐 운동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anyways. 내 자신을 가꾸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니니까. 좀 이따 봐요 여러분. 눈. 몰라. 나는 눈썹 있을 때라도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하. 여러분. 드디어 눈썹을 했어요. 하하. 몰라. 내가 볼 때는 되게 달라 보이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Are you ready? fade? 짠!! 어때? 눈썹 하니까 사람이 달라보이지 않나 솔직히? 하하 이거 봐. 옆으로 이렇게 봐도 눈썹. 눈썹이 있으면. 눈이 이뻐보이잖아. 그치? 화장을 안 해도 눈썹으로 하면 초nov si. 화장한 거 같이 이렇게 보이고. 훨씬 달라보이지 않나. 어때. 어때, 여러분? 그리고 우선 이거 해준 언니가 앉아서 나는 수다를 떨거든 그래가지고 좀 더 오래 걸려 원래 조용히 이렇게 앉아서 받아야 되는데 나는 막 이 이야기있게 저 얘기만 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 해가지고 아마 나오면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Anyways... 여기 지금 한국타운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김에 소주, 막걸리 이런 것도 사야 되거든 집에 한국 술이 없어 그래서 지금 사고 간짜장을 야채간짜장으로 비건으로 해주는 그런 짜장면집이 있거든요 내가 잘 가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짜장면을 사갈까? 저녁으로? 아니면 뭐로 사가지? 여기까지 온 김에 뭐를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 어우 정신없어 짜장면을 픽업하기로 했어요 이따 저녁에 짜장면 먹으려고 그 다음에 도넛샵에 들어갔는데 도넛이 여기는 비건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삐삐일 때 전화를 했어요 배삐 비건 아닌데 그래도 먹을래? 그랬더니 배삐가 엄마 비건으로 해서 아니면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페이스팸을 한 거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주인 아저씨가 아기가 되게 어려보이는데 비건을 찾네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비건 얘기를 했죠 이렇게 비건이라는 게 있다고 결국은 비건 도넛스를 만들어 달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꽃처럼 예쁜 얼굴 꽉 잡은 하얀 두 손 까르르르르 웃어주며 나만 바라본 너 까르르르르 웃어주며 나만 바라본 너 목이 떼어버린 그 시간들 보르르 눈물 안 바라본 너 너무 아프다 그리워 미안해 사진 속 우릴 여전히 해 호빵 프로듀어 몽옥 으흐흐흐 엘진이 다 못했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많은 분이 있군요. 음! 아, 많은 분이 들었을 때가 더 나아가다. 나는 마치다. 나는 마치다. 엄마가 돼? 이, 나는 이, 엄마가 돼. 왜 다른 곳이 있었지? 다른 곳에서 드시나요? 짬뽕과 짬뽕이였어요? 오늘? 정말 짬뽕 우리 짬뽕 진짜 맛있어 레스토랑 중에서 너무 좋아 아침에 오늘 나 오늘 아침 몇 시 일어났지? 일곱 시에 일어났나봐 여섯 시 반? 일곱 시? 한 개씩 몇 시야? 여덟 시 여덟 시 진짜? 여덟 시 밖에 안 됐어? 여덟 시 도 안 됐어 근데 왜 나 지금 한 열두 시 된 줄 알았어 저녁 일찍 먹어서 그랬구나 보통 때 우리 일곱 시 반이면 밥 먹잖아 근데 오늘 몇 시 먹었지? 여덟 시에 먹었나? 일찍 눈이가 너무 좋다 그리고 나 눈썹에서 너무 좋아 기분이 그리고 나 눈썹에서 너무 좋아 기분이 그리고 나 눈썹에서 너무 좋아 기분이 감사합니다.